첫 번째 도인전을 지나 점프바위로 가는 철크들! 윙코브트와 그리피낙스! 속도를 냅니다! 잘하고 있어! 좀 더 속도를 내서 앞으로 치고 나가! 자연두! 그 기세를 보라! 반호도 제쳐버려! 오빠가 말하지 않아도 그럴 생각이거든! 그리피낙스! 달려! 뭐야? 이거거든? 철사리! 두 번째 고인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무슨 일이죠? 엄청난 속도로 선두사리를 차지한 그리피낙스와 윙코브트! 이제 한 바퀴 남았습니다! 좋았어! 그리피낙스! 선두 뺏기면 안 돼! 가라! 윙코브트! 역시 윙코브트! 윙코브트 다시 선두를 차지합니다! 그리피낙스! 자! 그러면 슬슬 시작해볼까? 어머머! 볼지않다! 크라켄카이저! 속도를 내면 갈등의 네데를 앞지릅니다! 저건 또 뭐야? 지금 말했대? 레이스라는게 뭔지 똑똑히 보여주지! 자! 세상을 뒤집어라! 크라켄카이저! 최소가 크라켄카이저! 결승선 앞에서 윙코브트를 뒤집고 골이랍니다! 전속력으로 5차선 라인을 달리고 있는 C조! 점프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점프대 나머엔 복잡하게 설정된 쇼트코스와 비교적 무난한 롱코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철크디! 과연 어떤 코스를 선택할지 기대가 됩니다! 견뎌야! 그 윙코브트랑 그리피낙스는 부스터가 있으니까 쇼트코스로 가자! 더 좋아! 내가 있다는걸 잊으면 안되지! 완전히 박살내버려! 크라켄카이저! 정말 놀랍습니다! 공중에 뜬채로 그리피낙스를 크래시하려는 크라켄카이저! 안 돼! 그리피낙스야! 피해! 뭐..뭐야? 할 수 없지! 그렇다면 너다! 윙코브트를 크리시안일 때 성공한 크라켄카이저! 윙코브트... 헤헤! 맛이 어떠냐? 헤헤! 연두야, 정말 미안해! 같이 끝까지 완주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복수해줄테니까 기다려! 헤헤! 으아악! 그리피낙스! 부스터 점화! 워후! 그리피낙스! 크라켄카이드를 순식간에 따라잡으며 크래쉬에 성공! 샘통이다! 연두야, 정말 잘했어!